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0월 16일인데요. 전일자 마감방송 그리고 특징주들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0.89% 상승 마감했구요. 나스닥지수도 1.24% 상승. 반도체 지수도 2.22% 상승. 유럽이 영국을 제외하고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독일도 1.15% 상승. 그에 비하면 중국 상해종합은 4일정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양호하게 20일 지키고 있으니 별 무리없다. 0.56% 하락. 니케이도 1.87%로 정거점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1200원대 밑으로 완전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약달러 기조라 말씀드렸죠. 1182원 인근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7.05%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했는데요. JP Morgan Chase를 필두로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 초안 어느정도 마련됐고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 좀 많아졌다. 이런 호재들 때문에 유럽시장 강세 보였고요. 미국 시장도 지수까지도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이평선 다 뚫어내고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인데 정거점 인근까지 제법 강하게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인하까지 동반된다면 정거점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정거점 인근까지 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려가 약간 있을 수 있죠. 경기 별로 안 나쁜데 하면서 금리 동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다. 우상량 중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정도 이루는 그런 상황이다. 충분히 시간적인 응축을 했고 여기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인하 소식이라든지 추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딜이 하나 더 나온다면 여기 위 신고가 권역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옵션 야간장에서도 0.55%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600개억 정도 선물 매수해줬고요. 콜옵션 20% 정도 상승, 푸드옵션 25% 정도 하락 올라간 것보다 빠진 게 더 많죠. 이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7시에 다시 재개한 미국 선물상황은 그만그만 선물상황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종가가 0.96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0.89 조금 더 올라서 끝났다. 그죠? 조금 더 올라서 끝났습니다. 5시에 마감하고 저기는 선물은 6시에 마감했으니까 0.1 정도 더 상승해서 마감했다.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전전일의 시초가 인근 정도는 깨져 시초가 내지는 저점 정도 훼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락 거듭하면서 적당하게 마무리됐습니다. 120일도 돌파한 상황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스무스한 조정받았다. 이틀 연속 갭 상승으로 20일, 120일 돌파 이후에 옆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았으니 양호하고 오늘 아마 갭 상승 출발한다면 240일 권력인 2100 다시 추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도 전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0.80 정도 올렁글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맞죠? 0.83 654까지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 좀 나왔습니다. 전일 기간은 매수세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 쌍글이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더 강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선물은 외국인 샀다 팔았다면서 어저께 조절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고 계속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으로 막 예전처럼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보다는 적절하게 조정 잘 받고 나면 이제 상승 전환을 위한 턴 넣기가 더 용이한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특징주 한번 보자면 일단 셀트리온이 강세 계속 유지 중입니다. 강세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탁트케이가 중장기 가능하다고 15만4천원권 정도부터 말씀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자꾸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사례 안 밀립니다. 안 틀렸어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올선 밑으로 쳐진다면 물량 약간 줄일 수 있고요. 17만6천원 17만6천원권 정도만 지킨다면 큰 무리 없으니 지금은 약간 조정받더라도 겁내서 던지기보다는 17만6천원 정도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평선 20일 지지 60일 지지 되는 상승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매매하실 분은 올선 깨지는 상황 넣으면 조금 축소하셨다가 18만원권 정도에요. 17만6천원권에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거 싫다 하시면 좀 더 길게 17만6천원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볼 수 있다. 이번에 목표치를 상향합니다. 20만원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일 하이닉스 반등시도 나왔고요. 기관은 쌍거리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대 돌파 이후에 안 밀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요새 막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조금 문제인데요. 기아차 전일도 추가 매수 의견 좀 드렸습니다. 기아차가 낙폭과대입니다. 너무 과대하고 엔진 결함 소식들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의 쌍거리 맴도세 좀 막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스트레이트로 과하다 이겁니다. 반등 넣을 때 4만3천원권에서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악재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발표된다면 환율도 올라갔고 모합이라든지 셀토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예약 판매도 양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넣으면 강하게 반등도 넣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도 비교적 상승 이후에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지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강하게 돌아선다면 이 상단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뱅크라고 은행 통합전산망 사용하게 된다면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 상당히 수수료 부분 10분의 1로 절감된다면 적자폭 줄여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위로 상단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여기 지분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기관 지분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물이 없어요. 들고 왔는데 현대 엘리베이 10월 5일 노딜로 인한 북미 간에 노딜로 인해서 급락했는데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4% 이상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봅니다. 기관 외국인이 관심 있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7000원 것만 깨지 않는다면 왔다 갔다 조금 정황은 받을 수 있겠으나 마지막 하나 남은 트럼프의 카드가 북한 카드입니다. 북한과 또 좋은 딜을 만약에 발표한다면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니까 조금 긴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략대로 무너졌을 때 10% 정도 하락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자고 그랬습니다. 4% 반등했으니 여기서 들어간 물량은 4% 수익 여기서 빠진 부분은 4% 만에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제 손실폭 완전 축소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한번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터폴리오 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KMW를 비롯한 5G가 지금 상당히 낙폭이 있으면서 조정권에 들어왔는데 또 전혀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고 있고 대덕전자하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정도 관심이 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사명제 양호한 모습이고 자 HLB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이런 고점에 있는 그리고 신라젠 같은 단기 급등한 종목들 헬릭스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가 추세를 돌려낸 것은 틀림없으나 단기 고점부위에 있는 종목들 잘못 들어가면 며칠안에 손실법 커질 수 있다. 그 부분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일 마감상황 그리고 바이어 5G 그리고 추천주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누르시고요 모든 알림수신 종목향 딸랑딸랑 설정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터케이브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스키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출근길 10분도 있구요 주식 기초 강의도 있고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2분도 있니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